안녕하십니까? 이동훈입니다. 글로벌 투자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종목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제목 보겠습니다. 미국 대형 기술주 추가 보기 얼마 전에 대표적인 빵마가 관련된 종목들 몇 개 짚어드렸었는데 오늘 추가로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기술주 종목 짚어보기 전에 현재 미국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 최근 4일 연속으로 좀 조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이 왜 쉬어야 되느냐 아니면 미국 시장 투자 지금 어려운 게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지금 약간 타이밍상으로 좀 버겁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0월 말, 11월 초까지 분할 매수 전략이 적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미국을 전체 포트폴리오의 최소한 60% 이상은 깔고 가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 만약에 미국 비중이 전혀 없으시다면 지금부터 10월 말까지 약 두 달간의 기간 동안에 저가 분할 매수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이 어저께 같이 빠지는 날 전체의 금액 예를 들어서 100을 투자하겠다고 예상을 했다면 그 중에 10분의 1씩 투자를 하는 그런 전략이 적절하다. 빠지는 날에 적절하게 분산 투자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 달 내지 두 달 동안에 미국 증시가 좀 쉬어갈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왜 그런지 간략하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듯이 지금 전에도 짚어드렸던 내용인데 지금 미국의 PSR, 그러니까 PSR이라는 것은 시가총액 나누기 매출액입니다. 그 숫자가 10배 이상인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과거에 다컴버블이 붕괴되기 전까지는 고점이 35%의 기업들이 PSR이 10배 이상이었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는 25%까지 치솟았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 이 숫자를 보고 있고 지금 보니 참 높은 게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어떤 조정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십니다만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때는 사실 ROE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해서 거의 10%대까지 폭락을 한 상황이었고요. 여기는 지금 ROE가 계속 올라가서 25%대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된 내용이고 앞으로 결국 수익성이 중요한데 이때는 매출액만 늘어났었고 ROE가 창출이 됐는데 한참 걸렸지만 최근 모습은 오히려 자기 자본 이익률이 상당히 높게 올라가고 있고 계속 유지가 된다라는 부분을 생각한다면 아마도 이 35%를 뚫고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버핏 지수도 마찬가지로 전에 닥한 버블이 일어났었을 때 150% 수준이었다면 GDP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여기 보시면 207%를 돌파를 했다. 상당히 높은 숫자이기 때문에 다들 걱정들을 하십니다만 이 GDP로 보는 것보다는 저희가 항상 얘기했지만 시총 나누기 M2로서 계산하는 게 더 적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계산을 했었을 때 왜 그러냐면 금리가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낮은 금리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숫자로 놓고 봤었을 때는 아직까지 미국 증시가 추가적으로 두 자릿수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다라는 부분을 전에도 짚어드렸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한 두 달 정도의 어떤 쉬어가는 장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배당 수익률이 1.3% 수준밖에 되지 않고 지금 국채의 금리가 10년짜리가 1.33%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굳이 주식을 적극적으로 사야 되느냐 하는 의구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주식이라는 것은 변동성이 심하고 실질적으로 손실이 날 수도 있는 것이 투자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미국 국채는 당연히 들고 가시면 이 정도의 수익은 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S&P500 같은 경우에도 ROE가 굉장히 높아요. 지금 21.5%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발류가 매년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배당 수익률이 이것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매년 수익이 날 수 있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매년 두 자릿수가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두 달 정도 쉰다면 이것이 투자 기회가 되는 것이고 아마도 시간 조정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간 조정이 일어날 것입니다.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일 거고 그 기간 동안에 빠지는 날 저가 분할 매수가 적절하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나와 있죠. 지금 ROE가 이렇게 높고요. 평균 21.5%가 나오고 있고 이 숫자로 계산했을 때 15% 정도의 S&P500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아주 큰 폭의 어떤 하락장이 나온다면 그때는 주식을 다 매도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 올 겁니다. 그런데 그것의 전제 조건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달러 초강세 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러 초강세로 갈 수 있는 여건은 확실히 있어요. 그 이유는 지금 미 연준의 대차 제조표 규모 ECB의 대차 제조표 규모의 차이를 보시면 오늘 뉴스 나왔죠. ECB가 테이퍼링을 실시한답니다. 그러면 이제 미 연준은 테이퍼링 아직 안 하고 있으니까 유로가 강세로 가고 달러가 약세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실 수도 있겠죠. 사실 달러가 약세로 가면 신흥국 시장이나 다른 국가들의 주가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여기 나와 있듯이 중앙은행들의 총 자산을 GDP로 나눈 숫자입니다. 보시면 중국과 미국이 딱 40%대입니다. 그런데 유럽은 80%나 되고 일본은 135%나 됩니다. 그러니 사실 이 두 국가가 패권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상대적으로 유럽과 일본을 보고 있으면 그 경쟁력이 한참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아마도 미 연준이 달러 강세로 만들어질 환경 즉 금리를 빠르게 올리는 시기가 올 겁니다. 그때가 되면 아마도 주식을 다 털어야 되는 타이밍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달러가 오히려 약세 또는 중립 정도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ECB가 저렇게 테이퍼링을 먼저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었을 때 앞으로 한 1년 내지 2년 동안에 신흥국 쪽에 대한 매력도가 충분히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역시 말씀을 드린 대로 달러가 엄청나게 강세로 갔었을 때 이때가 닷칸버블 붕괴식이고요. 달러가 엄청나게 약세로 갔었을 때 이때가 또 붕괴식입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모습이나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미국의 은행권의 펀드멘탈이 워낙 튼튼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은 안 나올 겁니다. 나중에 이런 모습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박스권이 유지되다가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튀는 모습이 나오면 그때가 주식을 다 던지셔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달러는 박스권에 유지가 될 확률이 높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정부 부채 비율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 정부 부채 비율이 지금 100% 때부터 지금 쭉 상승을 해서 120% 때까지 상승하는 구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달러가 강세로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그렇지만 이 숫자가 떨어지기 시작한다. 다시 110, 105 이런 식으로 쭉 떨어진다. 이때는 달러 초강세 갈 수 있습니다. 왜? 은행권의 펀드멘탈이 워낙 튼튼하고요. 자기 자본 비율이 높고요. 또한 연체율이 굉장히 낮고 지금 그만큼 미국의 금융권의 펀드멘탈이 튼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시기에 어느 시점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주식을 다 털어야 되는 타이밍이 오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미 연준이 금리를 빠르게 올리기 전까지는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달러는 이 박스권이 유지가 될 것이고 그렇다면 주식시장은 계속적으로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언젠가 달러가 초강세로 간다면 우리는 달러 투자를 해놓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성장주 기업들에 대한 투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왜? 그만큼 현재 펀드멘탈을 놓고 보고 있으면 정말로 높은 ROE에서 40% 아까 나스닥이 25% 정도의 ROE였고 S&P가 21.5%였지만 이 13개 종목을 보시면 자그마치 39.5%나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상승 여력이 거의 50% 가까이 남아있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가장 좋아 보이는 게 Qualcomm, AMD, 구글, 인텔 이 순서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표적인 종목 3개를 짚어보겠습니다. 네, 여기에 나와 있듯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구글, 넷플릭스 이렇게 3개의 종목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빅테크 종목은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기업이자 클라우드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2014년 3대 CEO인 사티아 나들리가 클라우드 업체로 탈바꿈시키면서 기존의 소프트웨어 산업에 성장 동력을 더해주는 클라우드 매출 기준 글로벌 1위 업체로서 이렇게 성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업부는 지능형 클라우드, 퍼스널 컴퓨팅, 그리고 생산성과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있고 최근 서버와 서피스 PC용 칩을 개발하면서 경쟁사들과 자체 칩 경쟁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회계년도 2021년 4분기, 즉 2021년 4월에서 6월달의 분기 매출을 보시면 매출은 462억 달러로 전년 대비 21% 그리고 EPS는 2.17달러로 전년 대비 50% 예측치 대비 13% 상해를 하면서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또한 다음 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컨센서스인 428억 달러를 넘어선 438억 달러를 제시를 하면서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기록할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4차 산업혁명의 필수적인 클라우드 산업의 성장성입니다. 클라우드 시장에서 이 동사가 아마존보다 더 큰 부분에서 의아해 하실 수도 있지만 2021년 2분기에 이 클라우드 시장에서의 동사는 단순한 IaaS 시장이 아닌 IaaS를 포함한 PaaS 그리고 SaaS 부문 모두를 더한 매출이 195억 달러를 달하면서 클라우드 시장 1위를 달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기업들의 클라우드 비용 지출 비용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표와 같이 글로벌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의 지출은 모든 클라우드 산업 부분에 있어서 2020에서 2021년에는 26% 그리고 내년에는 22% 더 상승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더욱더 커져서 전체 기업의 IT 지출 비용 중 클라우드 비중은 지금 현재 17% 정도로 나와 있는데 2026년에는 45%까지 지출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5G 상용화가 가속화되면서 클라우드 역할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에릭슨에 따르면 글로벌 5G 가입자는 2020년 2.2억 명에서 2026년에는 35억 명으로 거의 12배가량 증가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이 클라우드는 전 사업 부문에 있어서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 이번 분기에 그래서 상업용 클라우드 전체 실적은 195억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전체 매출의 42%를 차지하면서 계속해서 전체 매출 비중과 그리고 그로스 마진이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부별 매출 비중을 보시면 서버 제품 및 클라우드 서비스와 이 오피스 제품 및 클라우드 서비스 이 두 가지 사업부가 전체 매출의 55% 가까이 그렇게 성장을 하는 모습으로써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사이 클라우드 서비스가 경쟁사인 아마존과 가장 큰 차이를 보면 바로 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먼저 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란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이 퍼블릭 클라우드와의 결합을 하여서 데이터와 어플리케이션을 공유하는 그런 컴퓨팅 환경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장점은 크게 두 가지로써 첫 번째 이 컴퓨팅 및 처리 요구가 프라이빗 클라우드 역량을 초과하는 경우에 기업은 이 과도한 용량을 처리하기 위해 클라우드를 사용하여 용량을 신속하게 스케일 업 또는 스케일 다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이 항상 필요하지 않을 수 있는 새 서버를 구매, 설치, 유지 관리하는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서비스를 지금 현재 포춘 500대 기업 중 95%가 동사의 애절을 사용하고 있고요. AWS보다 5배 저렴한 윈도우 그리고 SQL 서버 비용 효율성을 제공을 하고 AWS보다 우위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사의 강점인 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사이버보안 부분도 지속해서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매년 사이버보안의 10억 달러 규모를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번 분기에 이미 3개의 관련 기업을 인수를 하면서 5.5억 달러를 지출한 모습입니다. 또한 바이든 정부의 사이버보안 강화 협력 요청에 있어서 동사는 향후 5년간 200억 달러를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이 클라우드 기업으로서의 핵심 기술력을 지속 강화할 예정입니다. 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바로 동사의 든든한 캐시카우가 되는 바로 구독 서비스 모델입니다. 동사의 대표적인 구독 서비스인 이 오피스 365, 마이크로소프트 365 그리고 윈도우 365의 차이점을 보시는 것과 같이 마이크로소프트 365가 이 오피스 365의 새 버전입니다. 그리고 이 윈도우 365는 이 구독형 OS로서 클라우드에서 동작하는 OS 서비스입니다. 현재 이 마이크로소프트 365 구독자는 519만 명으로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전년 대비 22% 그리고 전분기 대비 3% 성장한 모습입니다. 최근 발표했던 이 오피스 365의 가격 인상을 10년 만에 발표를 했는데 내년부터 이 가족용은 10에서 20% 그리고 기업용은 8에서 25%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이 윈도우 365는 8월 2일에 기업을 대상으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OS 점유율 73%의 압도적 영향력과 동사가 언급한 이 제한적인 추가 비용 등으로 인해서 고객들의 저항이나 그리고 이탈이 낮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마지막 투자 포인트는 클라우드 게이밍 시장을 신성장 사업으로서 강화시키는 동사의 모습입니다. 예 사티아 나델라 CEO는 지난 6월 달에 MS는 이 게임에 올인하는 회사라고 그렇게 게임 사업의 로드맵을 공개했습니다. 게임 사업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시장의 성장성 기존 사업가의 시너지 효과 소비자 데이터 확보 그리고 B2C 서비스 강화로 인해서 소비자 포트폴리오를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사의 게이밍 서비스 매출은 2021년 한 해 동안 154억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 33% 이렇게 증가를 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전체 매출의 9.1%의 비중으로서 더 큰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동영상 트래픽 관리업체 오픈웨이브 모빌리티는 2022년까지 클라우드 게임이 아마 5G 데이터 트래픽의 25%에서 5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반기 동안 글로벌 게임 소비 지출은 전년 대비 24% 그리고 팬데믹 전인 2019년 대비에서는 40% 증가를 했고 그 중 모바일 게이밍 시장이 가장 크게 성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반기에만 벌써 1200억 달러가 지출이 되었고 한 주로 계산 시에는 17억 달러가 소비가 되었다고 나왔습니다. 나라별로 보시면 게이밍 시장 탑10 국가는 2025년까지 평균 이렇게 4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동사의 사업별 매출 비중은 지능형 클라우드가 38% 생산성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32% 퍼스널 컴퓨팅이 30%로 고루 포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022년 매출은 전년 대비 13%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이러한 동사는 컨센서스 ROE 47.3% 리스크 프리미엄 5%를 적용시 34.9%의 상승 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알파벳입니다. 동사는 인터넷 미디어 대기업인 구글을 완전 소유의 자회사로 둔 지주회사로서 글로벌 시총 3위의 기업입니다. 구글이 본 회사 매출의 99%를 담당하고 있고 그 중 85% 이상이 온라인 광고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구글 플레이 및 유튜브를 통한 이 앱 및 콘텐츠를 판매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수수료와 기타 라이센스로부터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배츠라고 하는 사업부는 다양한 신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파벳의 주식은 클라스 A, 티커명 GOOGL, 그리고 클라스 C, GOOG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클라스 A는 의결권이 있고 클라스 C는 무의결권의 주식입니다. 최근 이 모바일 AP 및 데이터 센터용 자체 칩을 개발을 하고 있어서 빅테크 기업들의 자체 칩 개발 대열에 합류를 한 상태입니다. 주가가 연초 대비 64% 상승을 하면서 빅5 중 가장 압도적으로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 먼저 최근 2분기 실적을 보시면 매출은 619억 달러로 전년 대비 62%, 예측치 대비 10% 상해를 했고 영업이익도 194억 달러로 전년 대비 203%, 예측치를 6% 이상 상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업별 매출이 모두 두 자리 수의 성장을 이루었는데 검색 부문이 전년 대비 68%, 네트워크 60%, 유튜브 광고 84%, 클라우드 54% 등 모두 두 자리 수 이상 크게 상승한 모습입니다. 고정비 비중이 높은 소프트 회사 특성으로 매출 상승에 따라 영업 레버리지 효과로 인해서 영업이익 또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터는 바로 딥러닝 기술력의 경쟁력 우위를 지속하는 동사의 모습입니다. 딥러닝의 창시자인 제프리 힌튼의 경우 지금 현재 구글의 캠퍼스 연구원으로서 계속해서 딥러닝의 진화에 앞장서고 있으며 지난 5월에는 기존의 딥러닝 이론을 능가하는 새로운 개념을 연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새로운 연구는 글롬이라는 인간 뇌신경의 시냅스와 비슷한 수리적 컴퓨팅 시스템을 의미하는 신조어를 사용하며 인간의 뇌를 닮은 신경망을 컴퓨터의 인공지능이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열정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서 동사는 주요 AI 학술 컨퍼런스 논문 통과지수에서 2020년 2위의 기관과 그리고 2위의 기업들과 압도적인 차이를 보이며 지금 현재 1위를 달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딥러닝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우수한 검색엔진 그리고 앱스토어 맵 어플리케이션 등에 활용하여서 온라인 광고 수익을 극대화 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동사의 광고 시장과 커머스 시장 지속 성장성입니다. 동사는 세계 검색엔진 시장의 92.1%를 점유하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방문하는 웹사이트 1, 2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위치를 활용하여서 글로벌 디지털 광고 시장의 시장 점유율을 구글이 28.6%로서 가장 앞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글로벌 광고 시장 중 67.8%까지 미디어 광고에서 디지털 광고가 차지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 성장성은 계속해서 매년 두 자릿수로 성장하여서 2024년까지 이렇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전년부터 쇼피파이 그리고 고대디 등과 함께 협업 및 커머스 점유율을 확보 중에 있습니다. 특히 옴니채널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난 후에부터 오프라인 이용적 고객 확대를 전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바로 성장하는 구글 클라우드입니다.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바로 성장하는 구글 클라우드입니다. 동사의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세계 시장 점유율은 1분기에 7%에서 2분기에는 8%로 늘어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는 3년 연속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을 했지만 적자폭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020년 1분기에 영업이익이 17.3억 달러에서 2021년 1분기에는 9.7억 달러 2분기에는 5.9억 달러로 계속해서 큰 폭으로 축소가 되고 있으며 클라우드 매출은 1분기에는 45% 그리고 2분기에는 추가적으로 54%가 증가를 했습니다. 비용과 매출 증가 추세를 고려를 하고 2021년 데이터 센터 투자 비용을 재작년과 작년 대비 축소된 70억 달러를 지출한다고 고려를 했을 시 클라우드 사업부가 2022년에는 흑자 전환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번째 투자 포인트는 바로 이 동사의 잠재력 있는 미래 신사업 투자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10개 이상의 사업에 매출의 15% 정도를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기술로 유명한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전체 투자액의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동사의 리스크는 세계 1호로 생긴 한국의 구글 각질 방지법 규제입니다. 이 법안은 지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이고 이를 통해서 인앱 결제 매출이 타격이 올 수도 있다는 리스크입니다. 네, 하지만 이러한 반독정법 규제 리스크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희망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루프 벤처스는 애플과 구글의 반독정법 규제 이슈에 대해서 다섯 가지 논리를 밝혔습니다. 첫 번째로는 반독정법 이슈가 나오는 이유 자체가 그 기업의 지배적인 시장 지위가 구축이 잘 되어 있고 강화되는 시그널로 볼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혜택을 보는 개발자나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반독정법을 시행하게 되면 기업은 수수료를 인하를 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개발자들의 수요가 늘어나서 앱스토어 생태계가 다시금 성장하게 되는 촉진제가 되어서 매출이 확대되는 박리담의 효과를 누릴 수도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앱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 반독정법 규제를 실행하여서 직접 판매가 증가하게 되면 그에 따른 앱스토어의 통제력과 관리는 약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서 고객들의 앱 사용의 안정성이 약화된다면 소비자의 선호도가 다시 하락할 수도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 반독정법 규제 강화는 아직까지는 미지의 영역으로서 규제 법안이 만들어지기까지 굉장히 까다로운 이슈라고 말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플레이스테이션 등 다른 기술과 서비스에는 모노폴리를 형성하는 이런 업체들에게 과연 반독정법 규제를 아직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할지는 정해진 바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완화책으로 타사 앱 결제 권유금지 조항을 해제하게 된다고 하면 이 인앱 결제 외에 결제 옵션 광고가 허가될 수는 있지만 이런 완화책의 영향은 굉장히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국 앱의 지출과 관리 비용이 있어서 가장 효율적이고 쉬운 방법은 바로 인앱 결제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동사의 사업별 매출 비중은 구글이 92%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가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1년 매출은 전년 대비 13.5% 그리고 내년에는 17%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사는 컨센서스 ROE 27.6% 그리고 리스크 프리미엄 8%를 적용시 현재 72.1%의 상승 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업은 글로벌 1위의 OTT 사업자인 넷플릭스입니다. 동사는 인터넷의 넷 그리고 영화의 슬랭인 플릭스를 합성한 이름으로써 1997년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리드 헤이스팅스와 마크 랜돌프가 설립을 하였습니다. 현재 북한, 중국, 시리아를 제외한 190개 이상의 국가에서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모든 스크린에서 영상 컨텐츠를 즐길 수 있는 OT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작년 팬데믹으로서 미디어 그룹들이 힘든 시간을 보냈을 때 미디어 그룹의 절대강자인 월드디즈니를 넘어서는 시가총액을 기록한 이력도 있습니다. 현재 2.09억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여서 2위인 디즈니 플러스의 1.16억 명의 구독자보다 많은 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지시가 9월 8일 JP모건이 하반기 구독자 증가 기대 등을 이유로 동사를 비중학대 의견과 함께 목표 주가를 기존의 625달러에서 725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먼저 2분기 매출을부터 보시면 매출은 73억 달러로 전년 대비 19% 상승을 했고 영업이익은 18억 달러로 전년 대비 36% 상승을 하면서 둘 다 컨센서스에 부합했습니다. 다만 EPS는 3.1달러로 컨센서스인 3.4달러를 하회를 한 모습입니다. 네 오퍼레이팅 프로핏 마진은 25%로서 전년 대비에서 3%포인트 그리고 전분기 대비에서 5%포인트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료 가입자 유지율은 견주하지만 코로나 수에는 더 이상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분기의 유료 가입자 수는 154만명으로 증가를 하여서 컨센서스인 100만명을 상회를 한 모습입니다. 3분기의 가입자 순중은 350만명을 제시를 하면서 시장 컨센서스인 560만명을 하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첫번째 투자 포인트는 바로 이 비영업권 국가 가입자의 증가가가 본격화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보시는 차트와 같이 동사의 분기별 유료 가입자 증가 수 추이가 25%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다가 최근에 꺾이는 모습으로써 증가율이 한 자릿수까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2분기에 아시아 지역의 가입자 순중이 동사 전체 가입자 순중의 66%를 차지했고 북미 지역은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가입자가 감소세가 나왔습니다. 2019년 1분기부터 지금까지의 지역별 가입자 추이를 보시면 아시아 지역은 10분기 동안 129% 상승을 한 그런 모습으로써 2787만명을 기록을 했고 같은 기간 유럽과 중동지역은 61%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6869만명이 나왔습니다. 라틴 아메리카는 40% 상승을 하면서 3865만명을 기록을 하였고요. 마지막으로 미국과 캐나다 지역은 같은 기간 11% 상승을 하면서 가장 많은 가입자인 7300만명 이상을 기록을 한 모습입니다. 확실히 비영어권 국가 가입자 증가가 눈에 띄게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콘텐츠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가입자 증가율이 높은 아시아 지역, 특히 인기가 많은 한국에 지속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바로 이 신사업인 게임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모습입니다. 플랫폼 내에 추가 구독률 없는 게임 사업 확장으로써 중장기적 성장 모멘텀을 도모하고 있는 동사는 이미 2019년 1월에 동사의 CEO가 주주 소환을 통해서 넷플릭스는 게임 포트나이트와 경쟁하고 있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게임 부문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표명을 했었는데요. 그 일환으로써 미국 게임 업체 일렉트로닉 아츠에 그리고 페이스북 출신의 마이크보드를 게임 개발 부문 부사장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지난 8월 26일 동사의 모바일 게임이죠. 이 기묘한 이야기 1984 그리고 기묘한 이야기 3를 출시를 한 그런 모습입니다. 앞으로 최근 성장성이 예전보다 줄어든 동사의 구독자를 게임 사업부가 매력있게 끌어당길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애플이 인앱 결제 예외를 허용한 그런 내용입니다. 9월 2일이죠. 애플은 넷플릭스를 비롯한 리더 앱들에 대해서 외부 결제 링크를 허용한다고 그렇게 결정을 했고 아마 내년 초에 적용하기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동안 이 동사는 인앱 결제 수수료를 피하기 위해서 서비스 가입이라든지 요금 결제, 계정 관리 등을 자사 웹사이트에서만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책 변경으로 인해서 자사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결제 링크를 이 앱에서 바로 안내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저들이 보다 쉽게 접근 가능하여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투자 포인트는 바로 이 하반기부터 코로나19 여파로 촬영과 공개가 늦어졌던 기제작들이 차례로 공개되어서 신규 구독자 유치와 구독 이탈을 방지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점입니다. 9월 3일부터 이 종이의 집 시즌 5 그리고 케이트 너의 모든 것 시즌 3 등등이 차례로 공개되어서 상반기 대비 흥행이 검증된 이 후속작과 대작들로 오리지널 컨텐츠 라인업이 풍성해질 그런 전망입니다. 또한 이러한 컨텐츠 강화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서 2021년에 역대 최대 규모의 컨텐츠 제작비를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금요는 170억 달러로 2019년에 146억 달러, 2020년에 125억 달러보다 최소 30% 이상 커진 투자 규모입니다. 동산은 스트리밍 서비스가 매출의 99%를 차지하고 있고 이번 연도에는 전년 대비 18.7% 그리고 내년에는 14.5%의 매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산은 컨센서스 R의 36% 그리고 리스크 프리미엄 8%를 적용시 31.3%의 상승 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의 대형주를 들여다봤고요. 투자에 도움이 되셨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